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11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왕인은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아무미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정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말하라.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순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켜서서 왕이 당신의 정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청하건대, 순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순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자.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냄에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작은 소원으로 포장한 큰 욕심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욕심과 소망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신앙을 형성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은 그것이 작은 소원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숨겨진 깊은 욕심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원과 욕심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우리의 인간관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러한 욕심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아 이건 그냥 작은 소원이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든 소원과 욕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열한기상이자 13-25절은 이러한 교훈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작은 소원이 실제로는 큰 욕심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욕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와 겸손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욕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성경 말씀은 열한기상이장에 기록된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을 넘어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인간 본성의 깊은 문제와 신앙적 도전에 대해 말해줍니다. 아도니아는 다윈왕의 아들이었고 그는 왕위를 넘보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윈왕이 세상을 떠나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아도니아는 한 가지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는 다윈왕의 첩이었던 아비삭과 결혼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요청이 그에게는 단순한 결혼의 소망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권력에 대한 깊은 욕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와 이스라엘에서는 죽은 왕의 첩을 취하는 행위가 왕위 계승의 권리를 주장하는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관습을 통해 보면 아도니아의 결혼 요청은 단순한 개인적 소망이 아닌 솔로몬의 왕위를 위협하고 그의 지배권에 도전하는 명백한 행위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러한 아도니아의 숨은 의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도니아의 요구가 단순히 개인적인 욕구를 넘어선 자신의 왕권에 대한 위협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운 왕위의 질서에 대한 도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 아래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처단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수호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위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첫째, 우리는 우리의 요구와 소망의 진정으로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지 깊이 자문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소원이 실제로는 어떠한 큰 욕심을 포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각하고 있는가? 둘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깨닫고 그에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 속에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처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결정은 단순히 자신의 왕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수호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위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아도니아의 행동은 단순히 솔로몬의 왕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결정은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순종하는 삶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둘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도전하는 것은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순종하는 삶은 때로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예와 욕심은 종종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삶에서 최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는 깊은 이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도전은 결국 파멸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의 결정은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수호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중 하나는 때때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는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에게서 한 번의 기회를 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금 그의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아도니아의 욕심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듯이 우리의 욕심 또한 우리를 영적인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멈추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도니아의 사례는 우리에게 자아성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어떠한 욕망이나 야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아성찰과 회개의 과정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이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와 재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도니아의 경우처럼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참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겸손의 자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섬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으며 우리 또한 그분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작은 소원이 결국 큰 욕심으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신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소원이나 욕망이 결국 큰 욕심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과 성찰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아성찰 매일의 기도와 성경목상을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노력을 갤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착 내려놓기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특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때로는 통증을 동반하는 결정일 수 있지만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평안으로 이끌 것입니다. 신중한 말과 행동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이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와 삶의 방향성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적용이 단순한 순간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를 참된 의미와 목적으로 이끌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결단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작은 소원 속에 숨겨진 큰 욕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극류를 베푸소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우리 안의 정욕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욕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갖게 해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반영하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 속에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실현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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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